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고생했죠. 뭐 제가 고생했습니다. 아니요. 힘드시죠 여러분. 아니요. 에헤이 힘들면서. 그러면은 코드 타임을 가져올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이거 할게요. 괜찮죠? 당연히 서야죠 그러면. 박진 잘생겼어. 진짜요. 잘생겼어. 이현이 제일 잘생겼어. 여기도 봐줘. 이현아. 여기도 봐줘. 이거 또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저요. 이현아. 이현아. 광고 광고. 오케이. 자연스러워.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진짜 자연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 꾸꾸 깎아. 꾸꾸 깎아. 꾸꾸 깎아. 꾸꾸 깎아. 다. 여기도 coisa. 지현아. 도도 자여. 여기도 거다. 거둡버스 하라고요? 예. 버려, 더 해. 아니 나. 아니. 나는 먹고 싶은데. 참. 참. 안이가 너무. 안이 너무 타이트해. 아니, 옷이 너무 탄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진짜 빨리 붙여봐. 던져, 던져. 오빠, 안 던져. 오빠, 오빠다. 오빠. 오빠, 오빠. 네, 또 이렇게. 오늘 먹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만 그러면 오빠할게요. 들어가서 밥 먹고. 그렇지. 네, 말 잘 들어야지. 오빠, 안 먹어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단독 팬사인회가 이렇게 또 끝나는데 많은 여러분들도 와주셨고 또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팬사인회. 그쵸? 맞아요. 룬아, 오늘은 맥스 안 왔어? 오늘 맥스요? 네. 맥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맥스. 아쉽네요, 그렇죠?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네, 끝나면. 오늘 너기모없이 저녁 드시고요. 네. 네, 오늘은 맥스가. 네, 참 아쉽네요, 그렇죠? 아쉽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뭘 또 벗어. 네, 맥몸. 네. 여기서 벗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맥몸인데? 이거 내려놔도 돼요. 네? 네. 이제 그거 내려놔도 돼요. 아, 이거 내려놔도 돼요? 네. 아, 싫어요.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네. 어, 나 자꾸 그런가. 이거 입어버릴 거예요. 아, 안돼. 오연하고. 저녁 메뉴 특화내줘. 네? 저녁 메뉴 특화내줘. 송대모사? 네. 맥스 송대모사? 아. 이렇게 해주세요, 맥스. 이렇게 해주세요. 아, 멋있다. 수영아 사랑해. 아우, 저도 사랑해요. 아, 근데 사실. 아, 더 있고 싶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맞아요. 조금만, 조금만 더 있죠. 네. 아, 피곤하세요? 아니요. 아,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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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곤해. 나는 더 있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아니요. 아니야, 누가,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니에요. 난 매우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볼 수가 없어. 아니요. 마음이 너무 아파 집가서 바로 이렇게 지루실 거네 밤샌다고요? 오늘 집에 안 갈래 나도 집에 안 가야지 해놓고 좀만 있으면 이제 카메라 내려놓으시고 아니야 이러고 계실 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시간 걸려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고은아 밥 먹었어? 저요? 너도 안 먹었잖아 제가 안 먹긴 했어요 끝나고 먹을 거라서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나는 메이의 사랑 엄청 부르네 네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먹어볼까요? 여기서 수정을 시키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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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브로콜리요? 배달 배달 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네 왜요? 난 브로콜리 저도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아 마누들 아 마누들 아니 진짜요 진짜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브로콜리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메이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더 있고 싶지만은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또 뒤에 또 모래 모래 아니 진짜로 뒤에 또 스케줄이 있어요 와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네 마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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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뒤에 스킬이 있어요 네 군대 우리 마루룽 마루룽 스태프 관계자 여러분들이 열리를 해주셔서 네 제가 또 힌트 줘 네? 힌트 줘 힌트 네? 힌트 힌트 힌트요? 네 스케줄 뭐야?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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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케줄 힌트 네 스케줄 힌트라 하면은 아 아 소나 힌트 스케줄 힌트라 하면 4월 1일이 힌트지 않을까요? 아 아 아 아 아무튼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어 많이 와 아니 인사드리면서 예 나 감각만 안 했어 아 왜 너무 네 네 네 어떠가요? 네 러브한 소절이요 네 다음에 아 아 아 대박 몰랐어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케줄이 아주 많아요 그쵸 네 네 네 아 뭐 오케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면 다 압니다 네 너무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맨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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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해볼 수 있는데 네 어디가 해볼 수 있는데 네 요새 시대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휴대폰도 있고 네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뜨네요 네 아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봐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잖아요 아니요 네 제가 연습 많이 할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네 아 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그럼 저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 진짜 순간 무의식적으로 오라보나도 할 뻔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랬다 네 가자 볶음 보여주고 가 여러분 사랑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진짜 시작합니다 아 시작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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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돼 안 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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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me 아 건강하게 그리고 그 생 october